숙제 내준 건 어떻게 됐어? 자칫은 안 줬고. 오늘 했던 음식을 세 사람 이상 맛을 보이고 평가를 받아가 좋아요. 다 해왔어? 아이고. 아기가 졸립다고 그러나. 아기가 졸립다고 그러나. 이번에는 잉태 했대니까 봐줄게. 잉태 했대니까 봐줄게. 선생님 쭉 건질까요? 건지든지 말든지. 식초 뭐 기타 등등. 기타 등등? 뽑는 거니까 짝짝짝하고 무슨 잘하냐. 아니 무슨 삽질을 그렇게 못해. 아기가 졸립다고 그래가지고. 잉태 했대니까 봐줄게. 봐줄게. 봐줄게 해. 봐줄게 해. 잉태 했대니까 봐줄게. 잉태 했대니까 봐줄게. 잉태 했대니까 봐줄게. 할 수 없어. 아 더워졌어. 땡큐. 잉태 했대니까 봐줄게. 난 안 뱀지도 상대. 잉태 했대니까 봐주세요. 잉태 했대니까 봐줄게 해. 우리의 빈팩이 잉태 했대.